오늘은 집밥! 며칠째 카레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짠! 역시나 물입니다. 원래 한 번 하면 오래 먹잖아요. 이곳이 바로 백수 자취생의 밥 아닐까요? 카레가 부족해. 카레 만들고 남은 감자로 해본 감자조림이에요. 얘는 깍둑스! 처음 해보는 감자조림. 꽤나 성공적이죠? 근데 너무 딱딱해요. 이게 덜 익은 게 아니라 유튜브 레시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조리하기 전에 감자를 전자렌지에 한 번 돌리면 살짝 겉이 꼬독꼬독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제 스타일의 감자조림이 아닌 식감이 됐어요. 저는 감자가 완전 으스러지는 식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겉이 꼬독꼬독해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카레에 김치가 찰떡궁합이지만 김치 없이 카레만 우곡우곡 먹는 것도 되게 잘하거든요. 가끔씩 그게 땡길 때가 있고 근데 또 깍두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딱 세 개만 가져왔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대박 맛있어. 진짜 잘 먹었고 원래는 계획을 체크리스트 느낌으로만 해서 그날그날 할 것들만 적어놨다가 어제부터 시간대별로 계획을 다시 짰어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주 6일 이렇게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끔 계획을 짰어요. 저는 주로 기획, 촬영, 편집 등등등등 그래서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일어났어요. 8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거의 9시쯤에 작업 시작했어요. 뿌잉 떡볶이 먹고싶다. 우리알매 떡볶이 먹고싶다. 우리알매 떡볶이 먹고싶다. 우리알맛은 떡볶이 먹고싶다. 우리알맛은 떡볶이 먹고싶다. 우리알맛은 떡볶이 먹고싶다. 약간 떡볶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간장만 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유튜버니까 고추장도 살짝 넣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할 때 고추장 살짝 넣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떡볶이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떡볶이가 먹고싶어서 그런가? 저만 그런가요? 저는 엄청 먹고싶은게 생기면 갑자기 코끝에서 그거 냄새가 막 나요. 예를 들면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싶다 하면 코끝에 떡볶이 냄새가 쫙쫙쫙쫙. 오 떡볶이 떡볶이 먹고싶다. 약간 이런 느낌. 왜 이 잔에 먹으면 물이 맛있지? 여러분들은 집밥 중에 제일 좋아하는게 뭐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차가운 김치는 잘 안먹거든요. 근데 김치 요리를 진짜 좋아해요. 김치찜,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거기에 김치 넣어가지고 두루치기 하는거 그런거? 김치요리는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집밥하면 김치찌개 이런거 무조건 김치요리였는데 자취하고 나니까 그냥 딱 흰밥에 된장찌개나 미역국 같은 그런 국에 반찬들 있는 그런 백반 느낌 그런거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반찬을 많이 펼쳐놓고 못먹다보니까 그래서 회사 다닐때도 그런 반찬만이 주는 집을 자주 가오고 싶어지더라구요. 근데 또 자취하면서 느낀건데 과연 내가 결혼해서 우리 엄마처럼 반찬을 막 여러가지를 해다가 끼니때마다 여러 반찬을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싶은거예요. 난 그렇게 못할거같애. 그냥 메인요리 하나에 김치? 이렇게만 할 수 있을거같지. 막 반찬 여러개를 너무 대단한거 같아요. 엄마들은 자취하기 전에 뭔가 살았을때는 반찬들 여러개 있었고 그냥 국에 반 말아먹고 이런 카레같이 한그릇에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을 좋아했었는데 사람이 변하는거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도 변하고 못먹던 음식도 막 먹더라구요. 못먹던 음식도 막 먹더라구요. 제가 미나리도 싫어했었고 제가 미나리도 싫어했었고 목이버섯도 싫어했었고 파김치도 싫어했었거든요. 이게 먹방을 보다보니까 그게 맛있는 이유를 찾고 싶어져. 그래서 한두번 도전하다 보면 너무 맛있어져. 제가 또 남들 호불호 많이 갈리는 음식도 잘 먹는 편이어서 그렇게 바로 바꿀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내일은 떡볶이 잘 먹어야겠다. 계속 떡볶이 생각이 아른거에요. 드디어 오늘 영상을 엄마가 좋아하겠네요. 그 전에 영상들은 밥이 아니라 라면에 샌드위치에 이런거여가지고 엄마 보고있나? 짠! 저녁 마지막 숟가락 마지막 잔 치어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